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중앙 쪽에 서주시고 앞쪽으로 부탁드릴게요. 감독님, 배우님, 작가님. 예,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. 앞쪽으로 조금만 나와주시면, 예, 요쯤. 간단히 조심하시고요. 네, 앞쪽으로 나와주시면, 조심하시고요. 예, 함께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, 자. 감독님, 배우님, 작가님.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정면, 정면에 보시는 카메라 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왼쪽에 계시는 관객분들이랑 눈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손 흔들어주셔도 좋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시는 관객분들과 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손 흔들어주시면 좋고요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에는 배우님들이 관객분들 뒷찍고 같이 찍는 촬영 하나 진행할 거거든요. 뒤에 계단 조심하시고, 예, 뒤돌아주시고요. 예, 네. 네, 뒤에 관객분들이랑 손 흔들어주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으시네요. 예, 뒤에 계단 조심하십시오. 예, 네. 네, 자, 정면 촬영 진행할까요? 예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, 예, 계단 조심하시고요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Кулаков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